카이스트 외국고전형 2021학년도 9월학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2021학년도 변경된 영상 첫 번째 부분이랑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 있어서는 전형일정, 전형요소, 모집인원, 기본적인 내용, 특히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핵심적인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것은 카이스트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온라인 입력하고 파일 업로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죠. 먼저 입학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온라인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데 UAE라든지 진학어플라이가 아니라 카이스트 자체 입학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함에 주의하고요. 그리고 사진 준비하시고 자소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다른 중국어나 다른 이해국어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온라인 접수 마감시까지 모든 기재사항 입력하고 전용료 결제가 돼야 됩니다. 전용료 결제 이후에는 추천자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고요. 전용료 결제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서류는 1월달 넘어서까지도 제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카이스드만의 특징적인 거 있죠. 바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입니다. 자소서 증빙서류 부분인데 자소서 항목이 지금 5개 항목이 있어요. 1, 2, 3, 4, 5번 항목까지 있는데 2번 항목에 각각의 항목별로 모두 다 증빙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항목, 4번 항목, 5번 항목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를 내겠다고 하면 그 번호 밑에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난이 있을 겁니다. 그 클릭하는 난을 기준으로 해서 파일 전부를 해서 업로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외 활동 증빙 최대 3개까지 가능한데 국내 자소서는 교내 활동만 가능한데 여기서는 교과 외 활동 또 교외 활동까지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마저도 독특하게 인증을 아포스트 인증이라든지 추가적인 고와 같은 인증을 나중에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이 요구되어질 수 있는 만큼 허튼 서류를 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되고 그리고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 요약본이라든지 논문 제출은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R&E 부분 것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R&E 논문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고 이 부분 정말 카이스드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 유념해 주세요. 다음 증빙서류 부분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해외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외국 고등학교에서 우리 외국에서는 그런 거 발행 안 해주는데요. 부득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양식을 만들어서라도 요청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 부분입니다. 교사 추천서는 일부 전달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원자가 지정한 교사 특히 수학과학 교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부만 인정이 된다. 전행료 결제를 완료하여 수험번호가 발급된 학생에 하나여 입학 지원서에 입력된 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교사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링크가 제공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교사가 직접 입력해야 된다. 교사의 이메일은 반드시 소속 학교 이메일이어야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부분 거죠. 하이스트 내부자들의 추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사 추천서 제출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 바로 결제 전까지 추천자에 대한 신상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가 끝나면 이 추천자, 추천 교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분 이메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링크가 전달되고 그 링크에 따라서 교사는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 추천서, 특히 추천자들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결제 전에 최종 확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제 후는 추천자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은 스쿨 프로파일 부분이죠. 스쿨 프로파일 일반적으로 출신 고등학교 관련한 과 같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즉 레이팅 시스템, 그레이딩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학교 정보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이 재학생의 표준 시험 성적 평균 및 분포 그리고 대학 진학 현황, 성적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개 이상 고등학교 다니는 경우 모든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을 제출해야 되고요. 책자로 된 프로파일은 업로드가 불가하다.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발췌해서 선택적으로 업로드하고 에이폰 4쪽 이하로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프로파일 부분 것은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스쿨 프로파일을 발행해 주지 않는데요. 공식 프로파일이 없습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도 중요한 자료이고 학교와 소통을 해가지고서 카이스트가 요구하는 고아 같은 정보를 담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사본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보고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 부분 또 이번에 특히 이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 못한 학생 사유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이슈화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부득이 사유서 양식이 없는 수험생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 졸업 증명서 그렇죠. Certificate of graduation 또는 diploma가 있어도 되죠. 그래서 졸업 예정자는 예정 증명서가 되고요. 그리고 졸업자는 졸업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 입증 자료 부분 그리고 또 교사 추천서,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Certificate of graduation 졸업 증명서 이 부분 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공인시험 성적 고등학교 혹은 자기가 다녔던 대학교 관련해서 성적 증명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트랜스크립이죠. 그래서 역시 아포스트 인증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서류고요. 공인시험 성적 온라인 리포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성적 증명서 관련한 보다도 구체적인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이 공인시험 성적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제출을 해야 되는지까지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인시험 성적은 네 가지입니다. 바로 SAT, IB, A레벨, ACT 즉 AP 성적 자체는 온라인 리포링으로 제출은 합니다. 그런데 카이스트가 인정하는 공인시험 성적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 또는 해당 국가의 대학 입학 시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제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이 바로 2021학년도 가을학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입시 사정에서는 유리하지 않아요. 제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시험을 못 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과학 교과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AT 1 필수고요. SAT 2, Math, Level 2 있죠. 그리고 SAT 2, Science 중에서 Physics, Chem, Bio 중에 하나. 그래서 SAT 1 들어가야 되고 Math 2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SAT 2 서브직트로 Physics나 Chem이나 Bio 중에 하나. 이것이 특히 수학과학 교과목을 많이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IBDP에서는 윗디플로마의 프리딕트 성적이거나 파이널 총점이거나 어쨌든 프리딕트면 해당 교사의 확인이 있는 프리딕트드 성적이 돼야 되고요. 아니면 파이널 나온 학생들은 파이널 총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또 카이스트의 특징이 IB에 대해서 프리딕트에 대한 조건부 합격을 인정을 하고 추후 파이널 점수를 요구하는 홍콩 과기대 방식으로 IB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Math 같은 경우는 하이레벨이 프리스고 그다음에 Science 부분 것은 Physics, Chem, Bio 중 역시 하이레벨 한 과목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레벨로 SL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면 안 돼요. 반드시 IB는 Math랑 Science, Math는 반드시 하이레벨이고 Science는 Physics나 Chem, Bio 중에서 반드시 하이레벨 한 과목 이상 이렇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GC, A레벨 관련해서는 A2 세 과목 이상이고 A2 Math는 필수고 역시 A2 Science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제출해줘야 됩니다. ACT는 총점 기준인데 Math와 Science 필수예요. 그리고 ACT 총점 제출해주는데 여기서 ACT의 총점인데 에세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ACT 알다시피 English가 있고 Reading이 있고 그리고 Math, Science가 각각의 36점의 Average로 구해지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이스트 가려면 최소 32점, 34점, 35점 이상 이렇게 받아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에세이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 부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에세이를 별도로 안 보고 ACT를 본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세이 성적에 따라 가지고 제출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요강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공인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졸업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뉴질랜드, 중국, 호주 각각의 과 같은 입학시험 성적 증명서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껏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리포링이고요. 카이스트의 코드 번호 중요하겠죠? 이 부분 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SAT AP, 칼리지 보드의 기관 코드는 4433입니다. 그리고 ACT 온라인 리포링은 7778이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SAT AP, ACT 온라인 리포링 부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카이스트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리포링이 됐는지 카이스트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상도 생년월일 입력하면 카이스트에서 확인되는 부분 것은 지난번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이제 IBDP 관련한 성적 제출 부분입니다. 또 A레벨 관련해서 내용들이죠. 그래서 IBDP랑 A레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 거는 최종 성적표를 제출하되 파이널 스코어가 나오면 그걸 제출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2020년 IBDP 파이널 점수가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그잼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러면 프리딕티드 스코어밖에 없어요. 프리딕티드 스코어부분 것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cademic Advisor나 School Counselor가 작성 서명한 과목별 총점 예상 점수를 제출해야 되며 최종 합격 시 최종 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결국은 일종의 홍콩 과기대에서 하고 있는 Conditional 기준으로 해서 조건부 합격 부분 것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상 점수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프리딕트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파이널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학생은 안 되겠다 싶으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IB 기관 코드 역시 잘 챙기셔야 되겠죠. IB 기관 코드는 000559입니다. 온라인 리포링 부분 거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다른 일반 대학들은 표준 학력 자료와 더불어서 공인어학 성적 제출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카이스트만큼은 공인어학 성적에 있어서 공인 외국어 성적이죠. 제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 외국어 성적, 훌륭한 성적 갖고 있지만은 큰 의미가 없다. 공인 표준 학력 자료,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